욕 Radio 안녕하세요. 저는 도망신계의 윤호윤호입니다. 저는 지금 스코틀랜드에 와 있는데요. 사실 윤호가 저번에 공항으로 무슨 촬영 차 갔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코사무이 저번에 코사무이 화보집 촬영 이후로 이렇게 화보집으로 인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윤호는 이렇게 스코틀랜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스코틀랜드 경치부터 한번 보시죠 한 폭의 그림 같죠? 사실 저희가 이번 화보집 촬영에 창민이는 일단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스코틀랜드에 왔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뭔가 창민이는 또 어느 나라에 가서 따로 찍겠다는 말이기도 하죠 일단은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서 일단 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계속 이야기하실까요? 여기는 지금 정확히 말했을 때 여기 케언곰이라는 마운틴에 와있고요 여기가 사실 사슴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제가 사슴 보려고 여기 왔는데 일단 사슴이 없어요 사슴을 보려고 왔는데 사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기다리면 사슴이 나올 수도 있어서 사슴과 또 이렇게 멋진 풍경과 연출을 할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제 제가 계속 지금 며칠자 촬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여기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게 네스 호수가 유명하잖아요 그 네스 호수의 안에 있는 목이 긴 괴물 네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 괴물 저도 언젠간 괴물이 된다 그랬는데 괴물? 또 다른 괴물을 만나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뭔가 스코틀랜드에 와보니까 정말 마음도 힐링이 많이 되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매우 설레고 다양한 사진, 다양한 모습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궁금해요 제가 스코틀랜드에 왔고 창민이는 과연 어느 나라로 갈지 네 아마 창미도 정말 많지 않게 정말 먼 나라 갈 것 같아요 네 스포는 여기까지예요 참고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이건요 잇 라이브라고요 또 저희가 잇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드렸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잇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갑자기 공개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갑자기 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윤호는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높은 데 와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경치가 뭐랄까 스코틀랜드의 약 절반 정도가 보이는 풍경이래요 근데 그거를 제 눈에만 담아두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갑자기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좋아요? 이거 싫어해요 진짜?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창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 같고요 아마 창미이도 조만간 이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창미이가 얘기했죠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달릴 거라고 공부하셔야죠 뭐 다음에 창미이가 알아서 잘할 것 같고 저는 이만 끊을까요? 끊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끊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시니까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동방신기가 국내에서 오랜만에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또 일본에서 닛산 스타디움이 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두니아라고 이제 곧 있으면 MBC에서 일요일 밤에 나오는 모습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뭐 여러 캐릭터들이 있어요 뭐 열정 캐릭터 그 다음에 72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창미이는 셰프를 통해서 저는 또 뭐랄까 약간 유치원 선생님 비타민 윤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 진짜 보여 드리려고 지금도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저는 슬슬 사슴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사슴과의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슴이 진짜 안 나와요 원래 이 시간대에는 사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사슴과의 촬영이 가능할지 안 하면은 이걸 어떻게 또 뭘로 대체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라이브하고 액티비티하고 좀 반전이 좀 많은 화보집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촬영하고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잠시나마 인사드려서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하루 잘 주무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국에서 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